1, 2번 매트 132번 경기 시작합니다. 132번이요. 경기야, 정국인 선수, 8번 매트로 연가시기 바랍니다. 무릎, 무릎 돌려야지! 정국인 선수, 8번 매트로 연가시기 바랍니다. 정국인 선수, 9번 매트로 연가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트 점핑도 돼! 점핑상각 부서실 수 있으믄 점핑상각 부서실 수 있으믄 점핑상각 가도 돼! 한번 놀아보자! 그럼! 쉬라우클리라 하신 것 같아! 다시 가해! 야 넘겨! 30초 남아있으면 안 돼! 야! 3초! 야 가도 돼! 1초 남아있으면 안 돼! 너무 겨워! 침착하게! 침착하게! 너무 겨워! 10초 남아있으면 비닛고 나와야 돼! 비닛고 나와야 돼! 남성 화이트 어돌트 비기너 서성버님 서성버님 지금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넘어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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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스트 민철아호 선수 4번 메트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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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이제 하프가드! 존 백댕이 권영 선수 7번 배틀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화이트 오덜트 미리더 마이너스 83kg 서성범님 지금 바로 선박으로 하세요 벌려 벌려 벌려! 철퍼장 앉아! 앉아서 다리 올라라 양반다리 앉아서 철퍼장 앉아서 양반다리 그렇지 상체 빼! 그렇지! 일어나! 반대 반대! 뒤집어! 그렇지! 이제 하프가드 탈투를 도망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남쪽부 화이트 빙인원 와이언스 실시 더원 종산 의창길 와이언 키포 김주영 선수 지금 이번 배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선수